거울이 없어? 거울? 일단 여기서 한 번 할 거니까 누군가 이리와 돌아 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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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진짜 이거 왜 때려먹어 얼굴만 동그랗게 깎아줘 기분이 많이 안좋아줘요 기분이 많이 안좋아줘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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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없어야 예쁘게 없더라 나를 물지 마세요 야 이거 뭐야 열매 열렸던 자리 털매 열렸던 자리 뭐야 이거 신기하다 뭐야 아직 간식 안져도 돼? 응 벌써 귀엽다 애동아 응 으흐흐 여기 다름이 커 다름이 애교바라 이거 들어가라 뭐 주워야되지? 이거 자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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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동이 이렇게 잘하는데 평소에는 귀여운 표정하고 있는데 이런거 할때만 저런 표정 이동이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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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이는 도구 탓에 하지 않지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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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구루밍을 못해요 저기가 떡이 잘죠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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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사람 banco 그랬죠 ㅋㅋㅋㅋ Ala 여기 이 가슴털을 잘라야 되는데 떡진 거 봐 남집사 야야야 버리스 좀 사교 삿 집사2장 집사2장 푹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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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기를 바르고 고생하셨습니다 보센이 너무 못생기게 찍어야지 왜? 힘차게 달려요 바삭바삭 맛있는 간식을 먹어요 한쪽 눈이 없어도 따뜻한 뱃살이 있어 앙팡이 키가 작아도 똑똑한 과학자가 될 수 있어 우츄 높이 뛰지 못하지만 높이 올라갈 거야 에동이 오늘 밤 정의로운 도둑이 찾아간다 정세기 하나, 둘, 셋, 넷 아무도 막지 못해 우리는 빅센 고양이니까 뱃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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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살이